고맙습니다. 우리 요소년들에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요소년들에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요소년들의 합전 3번의 출력이 있었으니까 머리로 싹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레드 버스 월 선수에게 박수 화이팅 월 선수 엠시 자 그녀들고 오늘의 스피클스 고맙고 구천부 선수입니다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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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우리 승리 부수관의 부수관 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즈로 웃음을 그렇게 생각해드릴까 승리 부수관 한 개씩 부탁드리겠습니다 opt 고맙고 아니 승리 부수관 승리 부수관 5개 시간 인기 Oh 심지어 하 너무 pied 기회가 있음이니.. 이 기회를.. 이 기회를.. 이 기회를.. 이 기회를.. 이 기회를 뽑아도록 해보게 되는데.. 이 기회를 자격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를 할게. 이 기회를 할게. 이 기회를 한 번 더 많이 감사합니다. 네. 아.. 로이프 탈락을 했으면.. 그럼.. 어.. 포함되었고.. 기분도 좋았을 것 같은데.. 솔직히.. 무조건 조종을 위기가 없었고만은.. 그 부분은.. 위기 때문에 신청 없이.. 이해를 안 보겠는데.. 어떤 분이 좀 잘 통해 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일단은 최대한 유퍼대의 리포상도 같은 게 이 일을 저희 팬측으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더모기 선수로 우선도 선수로 우리 양성에서도 싸이만들고 자, 인터뷰 때마다 이럴말을 했어요. 건강하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습에도 혹시 다가서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항상 날씨가 좋을 때 제가 저를 해가지고 많이 아쉬웠었는데 지금 날씨에서도 당황 구별이 될 수 없는데 조금도 없었고 나도 하는 기회가 안 나갔는데 이 정도는 제가 천천히 말해놨습니다. 천천히 말해놨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해결던 대중교수의 이야기였고 어 전패널리 무통무 쪽에 매수고 79시즌에 이어서 이제 2대를 매수고 10승 바로 매수고 1승이 나왔어요. 혹시 최승 13승 1승 2승 3승 3승 2승 1승 1승 3승 디아디라이와 전혀 차이 안나는데 어쨌든 최소한 디아디라이와 우리 사이에서 진행이 되어있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인과 하루하루 싸고 디아디라이와 같이 9대1 1대1 자,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을 끝까지 내립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오늘의 대결은 수고하셨는데 저희도 얻어낸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촬영도 되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수 패스입니다. 진짜 구수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수와 직경도 표시해주시죠. 선생님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어제 부분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신하는 승객이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데 내일도 경기전 50분 많이 가고 그리울 수 있을 겁니다. 경기가 많이 찢어져서 계속해서